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도시 아침마다 새소리에 잠을 깨는 자연친화적인 도시 백년대계를 이루어나가고 자자손손히 살아가고 싶은 도시를 청소년들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언제나 시민들 곁에 항상 함께하는 하남시리 축하해주고 있잖아요 하남시 하남시 시승격 30주년 시승격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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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청소년들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 덕풍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이 있는 게 되게 자랑할 만하고 너무 자연친화적인 도시라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도시입니다 하남시의 매력 중의 하나는 위래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래길에서 맞이한 해돋는 장면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쾌적한 환경 하남으로 놀러오세요 하남시 파이팅! 장호영 파이팅! 다시 군으로 떨어지는 일 없게 열심히 아이 낳고 기릅시다 하남시 시인구 50만 가자! 하남시 사랑해요 여보도 사랑해요 자기도 사랑해요 하남시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경기 떡집 대박납시다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못하나겠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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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남시가 영원히 희망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